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3월 17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관련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작년이라든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코로나 시국에서도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약이라든가 항공주들은 먼저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뒤로 제대로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화장품 시장이 상당히 억제되는 억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화장품 쪽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새로운 인수위원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정부 출국 이후에 30일 내에 7회 마스크 해제를 선언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7회 마스크 해제를 위해서 화장품 쪽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봉쇄 조치 때문에 뭐 좀 염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봉쇄 이외에는 또 해제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수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또 좀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지난번에 제가 코리아나를 한 번 말씀드렸고 그것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점인데 지금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옆으로 좀 조정을 좀 주고 옆 조정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서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있어서 전문 제조업체로서 기초화작품과 세조화작품 등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외부 화장품 업체들의 제품을 생산하는 OEM이라든가 ODM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외 마스크 해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시장도 화장품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화장품 기술에 거의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국 시장 말고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눈을 돌려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중국 시장이 사우드 매출에서 막혀있을 때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베트남 등 또 인도 이렇게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면서 또 케이팝 예통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케이팝으로 해서 마케팅까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 쪽에서도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이 봉쇄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봉쇄가 됐기 때문에 또 해제가 됩니다. 또 해제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가야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3만 2,650원 지금 현재까지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 조금 아래인 3만 2,150원의 매수가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5만 원 그리고 선전은 3만 8백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책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책이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사실 최근에 화장품주가 꽤 많이 올라가곤 있습니다마는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서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 사업은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잘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단이 더 열려있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